또 뭐 좋은 이벤트 재밌는 거 있을 거 생각나면 네네 같이 이렇게 아 네네 맞게 돼 있는 거지? 쥐면 뭐하니? 발자님 팔이 아파요 팔이 이거 쥐면 뭐하니? 쥐면 뭐하니? 쥐면 뭐하니? 쥐면 뭐하니? 쥐면 뭐하니? 한통 손이 아파 죽겠어요 관찰카메라인데 얼면 뭐하지 처럼 지목이 문제가 아니라 내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게 좀 되네